성하모니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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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하니까 이쪽으로 책은 다 저기 밖에다 내놓으세요 방금회식하고서 덕축하고 우리 회식곡이랑 탑토리하고 그리고 이안가수님 특별공연도 하고 더우니까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가모니 불서가 가모니 불서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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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는 경축자 고의영이 한 번의 가사 지금 있으시겠습니다. 책자 96점을 보시면 고의영이 한 번의 경축자 책 하나씩 가져오셔. 여기 책 없어. 책 하나씩 주세요. 책 없는 사람 책 다 하나씩 가져오시고 계단에 앉으셔 앉을 자리 없으면 계단에 신문집 깔고 앉을 수 있는 자리 다 앉으셔 그리고 공연을 지금부터 재미있게 들으세요.